여드리랑 비가 좀 그런거 같애 사람만 있으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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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안돼요 왜 안돼요 이쪽으로 와야돼요 거기 안돼요 거기 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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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닮아서 그래 오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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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걸 안돼요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아 저기 좋은집 보인다 오늘 헬리콥터가 왜 이렇게 계속 지나가지 아까 두 대 지나가는데 또 지나가네 모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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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난리 났어요 좋아갖구 좋아가지고 안 돼 가자 안녕하라 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거기 안 돼 여기 지지 지지 일로 지지 여기 여기 지지 지지 일로 여기 쭉 어이렇게 왬룰랄랄랄랄랄랄랄랄랄 소리가 하루종일 나 날 좀 봐주세요 저 좀 관심 좀 받게 해주세요 오찌 왜? 물 줄까? 목소리 너무 커 목소리 너무 커 가자 이게 또 두마리 산책 시키는 거랑 카메라 들고 또 산책 시키는 거랑 또 틀리네 아무리 중형견이라고 해도 두마리 또 틀릴 때는 두마리 산책할 때랑 요거 들고 또 산책할 때랑 틀리네 소통이 잘 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낮이라 글씨가 잘 안보이고 모찌를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려요 왜? 왜 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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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 아줌마한테 가면 안 돼 자 한 명이 더 있으면 체카평 그러니까 아니 뭐 한 번씩 이렇게 보려나? 그거 안드래 여기 여기 이 지지야 여기 뭐 깨끗이 빠질려 근데 사람이 아니 없으신 매니저가 네 어휴 시원해 먹는거 봐요 오늘은 저 말고 뭐 지지 고생하셔야 거기 모래치지야 이리와 나나나나나나 천천히 옷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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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니까 이리로 가야돼요 이리로 붙자 안 되고 이쪽으로 풀 있는데 안 들어가요 엉덩이를 실룩실룩 안 돼요 엉덩이 안 돼요 안 돼요 이쪽으로 여기는 위험하니깐 줄을 좀 짧게 잡을게요 여기 자전거 다니니까 이쪽에다가 자리를 좀 바꿀게요 자 잠깐만 기다려 고찌 기다려 여기는 좀 짧게 잡고 약 약 빨랐다고 아 진드기약 좀 짧게 잡을게요 가자 가자 이쪽으로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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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랑지를 생활실룩 흔들렸어 아주 자기 세상이 마냥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뭐지 뭐지 너 거기서 뭐하는 거야 별거 없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것저것에 자 쉬었다 갈까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갈 수 있겠어 갈 수 있겠어 가자 갈 수 있으면 저기 가서 물 줄게요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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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쪽은 자전거 와 자전거 안 올 때 건너가자 잠깐만 넘어갈 수 있겠니 뭐 넘어갔어 이리로 똥도 있고 그런가 오빠한테 어머 또 오빠한테 잘 거기 올라가면 안 돼요 잘생겼어 잘생긴 오빠한테 또 놀러왔으로 엄마한테 물 줄게 물 줄게요 물 마시려나 잠시만요 안녕 아.. 어.. 아.. 물을 끓여야겠어 아.. 물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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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를 꺼라 물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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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자 물줄게요 너도 먹고 나도 먹어야지 물줄게요 기다려 물줄게요 물줄게요 목이 마를 수 있나봐요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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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드셔도 되세요 물을 한참 드셔도 되세요 나와 물을 what 너도 Mary 부어들게요 야 Velour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어 응 이거 쏟아먹었어요? 어머 여기 무슨 개가있어 한강에도 개사나봐요 네 제 다리 총나들어갔어 만만세 다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잠깐 여기 약간 들어가있어 여기 잠깐 들어가있어 이렇게 펴고 제가 그래서 천하전사 부리는거잖아요 오이소구나 좀 쉬었더가 좋지나 아가씨 아우 저 그늘에 앉을걸 아우 누구 앉으셨지 자아 아아 아우 아우 여기 두늘에 앉을걸 좀 걸었으니까 조금 쉬게하고 좀 있다가 복수할때 조금 더 걸으라카고 네 굳지 호낭바람이 무슨 일이야? 이쪽은 고용료랑 고용료랑 약간 자전거기이나 약붙고 불가능할것 아니에요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좋나 왜왜왜왜왜왜 너무 못 Popular 뭐야? 짠 짠 빨리 아 아 진짜 다했어 카메라로 보면 더 파래 보여요 잘 나와나 보듯이 잘 나왔나 언니 언니 오빠들한테 인식 한번 해 요찌야 안녕하세요 여기 반갑습니다 어머 흡수 죽어요 저 오늘 출연하기 싫어요 여기는 무슨 바닷가옹 바닷가온거 같아요 여기는 여기 돌이 있고 파도치면 바닷가온거 같아요 소리가 차단거려갖고 받아보고싶을때 여기 와갖고 가방좀 매구요 가방좀 매구요 바닷가온거 같아요 바닷가 보고싶을때는 여기 여기 와갖고 바닷가 소리 파도소리 비슷한 예 파도라고 생각하고 겨울에 와갖고 앉아있어야겠다 좋죠 좋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너를 바라볼 수 알았어 가자 유빈홈님 안녕하세요 유빈홈님 안녕하세요 유빈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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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샤 안녕하십니까 고찌 인사해 고찌 여기 그노도 왔어 인사해 아유 너무 추한 therapeut입니다 추울줄 알았는데 이건 멜붕이 항상생긴다 내일 자전거 타고 확인되 가랍까 내일 내일 날씨가 오늘 어디 비 온다고 그랬는데 서울은 아닌가 어머 너는 추울거 같은데 아우 긴팔 입고 나왔는데 조금 걸으니까는 뭐 바람은 약간 조금 차앉긴 한데 긴팔 입어줘야 되겠다 아 동해쪽에 아 그게 아닌데요? 그렇군요 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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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은 다 예뻐요 멋지야 오늘은 잘생긴 오빠들이 많이 없네요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가 12시 41분입니다 별로 없네요 잘생긴 오빠들이 아쉬워요 하강이라서 궁금하세요 모찌랑 사진 한번 찍자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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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찌랑 강해서 찰칵 이렇게 해야되나 밤에 밤에 제가 바쁘잖아 밤에 오늘이요 아직 미정이에요 연락이 없네요 연락이 없네요 연락이 없네 하지 못냐 이모가 이모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지 간식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 입고 가는데 밤에 밤에 방송이 없어서요 그래도 생활을 해야되니까 어쩔 수 없죠 방송방 이 시간 전 시간 하고 오래 하고 싶은데 그래도 먹고 살려고 일을 해야 되니까 아 여기 좋다 오늘은 샛등이 없네 오늘은 샛등이 없어요 오늘은 샛등이 없어요 여기때로 이렇게 앉아가고 보면은 오오오오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좋죠 여기 오늘은 그나마 혼자 앉아있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찌랑 같이 앉아있는거랑 그나마 외롭진 않네요 날씨 진짜 좋죠 구름도 이쁘고 역방이라 안보인다 모찌이 날씨 좋아요 놀러나오세요 아니다 집에 계세요 집에 계세요 집에 계세요 원래 집에 있는게 좋은데 그냥 저도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걷고 어디든 걷 저기 뭐야 산책시킬겸 근데 오늘은 해가 많이 안 비쳐서 우리 광합성 내야 되는데 그치 광합성 하러 나왔군요 저희 네 태양을 비춰주세요 구름에 가려였나봐요 어머 저기 큰게 온다 어머 무서워 돌아가야지 큰게 오면은 오우 고찌가 또 홍고가라 할수가 있어 응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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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들어오신분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미거 누나 위해서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아 누나 아니구나 미거언니 추천 좀 눌러주세요 우리 선생님도 추천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을 것 같은데 옷질 안보이게 뒤를 아니야 너무 커 커도 커도 너무 커 안돼 안돼 무서워 우리 돌아가면 돼 아 귀엽다 강아지 강아지 소리 막 복실복실 귀여워 사모예도 아니고 무슨 테리어 같은데 무슨 테리어 옛날에 뭐지 볼드리트러버는 아니고 그 뭐지 어 미용할때 털 이렇게 뽑아주는 강아지 있는데 꼬부꼬부라 털이 약간 그거랑 비슷한 그 뭐죠 아 뭐더라 무슨 테리어인데 이런 생각이 안나네 옛날에 동생이 키웠었네 아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다가 생각 안나면 막 스트레스 받아 어 비중인가 어 빵양이 안녕하세요 뭐지 어머 이제 좀 추워지는 것 같다 갈까 응 집에 갈까 좀 더 이따 가자 조금만 어 뭐 뭐 갑자기 깔아 갈까 네 뭐 으 음 아우 머리네 어떡해 웃고나 웃고 귀신같아 아우 어떻게 내 머리 귀 나쁜 나쁜 놈아 잘 나오고 있어요 어디 뭐지 아우 인형같다 아우 다크스쿨은 왜 이렇게 생기는거야 아우 내 방에서 나하고 자니깐 생기나봐 아우 근데 잘생긴 오빠들이 몇분 나타나셨는데 여기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안되고 자전거 끌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아우 위험하게 자전거를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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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안되는데 아우 아우 아프면 안되는데 아우 아프면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옹살이 빠졌나봐 어떡해 아우 아프면 안되는데 옹살이 빠졌나봐요 바지가 꽉 끼는게 아니 뱃살만 나오고 옹살이 빠졌나봐 아우 옹살이 져야되는데 쳐졌나 모르게 옹살이 빠졌나봐 바지가 자꾸 내려가 꽉 끼던건데 어떻게 해 배만 나와 배만 설났어 나 온김에 저거 방남 저기 마담님이 댓글을 다셨더라구요 제가 SNS에다가 긴건무 아니고 소방차의 정원관 아니냐면서 신경먹었어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잘해주시는거는 그런겁니다 했는데 어떻게 강남마담님이 저에게 정원관 아니냐면서 앞으로 그래서 섹시한거 안하구요 덩치 작은사람이나 마른사람이나 몸매 좋은사람건 안하고 유튜브에 예전 강남마담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 좀 있으신 분들이랑 경치 조금 있으신 분들 제이콥어머니 말고 왜 그때 저번에 방송에 한번 들어오셨잖아요 사진공개한다고 했더니 전화오셨어 유튜브하시다가 안하시잖아요 유튜브 라이브하시다가 안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정원관이라면서 아유 나도 보면서 나도 아우 좀 떡대가 좀 있다 생각했는데 미스터야 그렇지 저랑 저기 뭐야 언니랑 다듬지 들어가봐 저기 fsns에 달려있어 하나 두개가 똑같이 올라가갖고 하나를 내가 지웠나 안 지웠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 잠시만요 있나 없나 뭐지 뭐지 이렇게 얌전해졌어 어 뭐지 숨겨야되겠다 집에갔어 잠깐만 보험에 설서 오 보험비가 들어왔네요 아... 이거라도 있어야 할지 사야 할지 자...엑사엑사고 들어와 볼게요 그릭님 확인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확인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릭님 아니죠? 여기 잠깐만 앉았다 가자 앉으면 또 낑낑하게 되겠지 어딨어? 네 있네요 김원준 맞어? 정원관 같은데? 농담 히히 하고 울리셨어요 미워할 거야 고마워 이제 집에 갔다 집에 갈까? 집에 스쳐 가야 되니까 바람이 차갑고 감기 걸리면 안 돼 가기 전에 조금 더 걸으라고 아... 배고프다 아니 확인해도 돼 뭐 어때 확인해도 돼 확인하라고 뭐 그런 거 뭐 보라고 뭐 놔두는 건데 뭐 봐도 됩니다 필장님 봐도 돼요 자 우리 가자 다시 자 우리 가자 다시 어허 엉삼 맞았어 어머머머머머머머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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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저 걷다가 안아줄게 주로 잘케 잠깐만 잠깐만 일로와봐 잠깐만 일로와봐 잠시만요 여기 자전거 다니는데나 안고서 저기로 걸어가야 돼 이게 길이 아니었구나 내려놓으면 뛰자고 짖는건가 잠시만요 다리 걸렸어요 다리 여기 걸렸어요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갈게요 모찌 배변싸고 그랬나요? 아니요 소스랑 다 갖고 나왔는데 안썼어요 아까 살짝 초반에 폭염은 아니고 영역표시같은 뭐 약간 좀 그런거 나오기전에 싸고나서 안쌌나가 이런데 단위 때문에 줄 두개다 잡으면 위험해서 짧게 딱 잡고 요렇게 안 돼 찌지야 거기 찌지 찌지 아 시원하다 어머 이거 햇빛이 붙이고 있어 잘 뛴다 잘 뛰어 걸어야 돼 뛰는거보다 걷는게 더 좋아 아 어 내 머리끄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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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제 안돼요 여기는 잘 맞춰서 잘 맞춰서 잘 맞춰서 잘 맞춰서 살았나 몸에 어 너 머리 아우 바람보 아우 이쁘게 보이겠다고 머리 풀르고 나왔다가 이게 뭐해요 이게 아우 몰라 몰라 어머 저 강아지 또 온다 잠시만요 안고 가야지 어 강아지 올 때는 안녕하세요 오차 인사해 오차 인사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돼 안 돼 남아 줘 안 봐줘 이거 난리를 쳐 친구한테 응 너 엄마 닮았구나 남장가 강아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목마른데 물 좀 마셔야 되는데 아니 아까 물 마시려고 하다가 아 조금 이따 마실래 라라라라 언니 오빠들 들어오신 언니 오빠들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세요 산책시키려고 걷기도 걷고 법까지 zebra 1989 트러블리 핫